저의 뒤에는 엄마가 있었던 거가 나온 거예요 그 엄마가 말없이 저를 대해준 게 그게 알고 보니까 존중이었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약간 먼저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 먼저 좋아하고 나한테 뭔가 가득 채워지고 평안할 때 흘러 넘치는 게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좋은 컨디션으로 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쁘게 선택하는 거지 안 먹기로 다른 게 의미 있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게 쓰여지는 것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몸도 넓어야 되고 장래 희망은 그렇게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건데 그 방향성은 내 걸 나눠서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건데 근데 그러려니까 목표가 뭐가 생기냐면 내가 나눠줄 수 있는 툴들을 더 갖는 거지 이거 유튜브 댓글에서 또 어떤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이걸 꼭 이해하고 싶은데 구독자분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데 잘 키우고 싶으신데 그냥 어떻게 컸느냐 또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약간 다이어트나 어떤 요일을 떠나서 어떻게 보통 답을 주실 것 같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근 2년을 살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저한테 막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사람이 되고 싶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크셨어요? 어떻게 자르셨어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전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똘똘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저보고 사상이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애들은 공부를 안 시킨다고 왜냐면 그 시절엔 전혀 이해 안 되는 애들은 공부를 안 시킨다고 어머니는 아들 잘 키웠거든요 다 공부도 잘하고 근데 얘는 너무 애가 막 풀어놓는 것 같고 어 그런 공부를 너무 안 시키고 너네가 사상이 이상하다고 막 그러셨는데 그때는 사상이 특별히 뭐 무슨 특별한 가치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다고 하면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뭐 학원을 가라 뭐 이렇게 안 했던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 저의 뒤에는 엄마가 있었던 거가 나온 거예요 그 엄마가 그 말없이 저를 대해준 게 그게 알고 보니까 존중이었고 그래서 제가 아 엄마 누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언니는 언니 엄마가 언니를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알게 된 거지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랑쾌활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였고 그다음에 그 우리 아이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걔네들한테 특별히 의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걔들이 나를 피하지 않게 된 거지 왜냐면 걔들이 뭔가를 내가 의도를 했었고 걔 그거를 또 부합되게 맞춰줬으면 보상신문에 맞춰줬으면 나는 너한테 효도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또 맞춰주지 못하면 엄마한테 계속 묘한 죄책감이 들었을 테고 거의 구도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1등이나 꼴찌나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굳이 우리 사이에 그런 것들로 갈라놓을 일은 없는 거지 그런 게 지금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지금 내가 그리고 그때가 애들 크는 과정에서는 다 나보고 언니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유전자가 나쁠 일은 없는데 언니가 너무 관리 안 해서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막 걱정들도 많이 했는데 지금 내가 이제 얘를 만난 시점도 이렇게 애들도 다 크고 나도 이것저것 다 겪고 난 다음에 지금 나이가 들어서 만나서 나는 너무 이게 내가 겸이한테도 맨날 그래 내가 나이 뭐 나이 많아서 너무 좋다 너랑 나이 많아서 만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저도 무슨 철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게 좋은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왜 좋은 모습인가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었던 게 그게 결국 존중이었고 그리고 그 존중에는 저희 남편이 저를 존중해 준 그거가 기반이 돼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살다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얘기들이 다 한 짐씩이잖아요 그럼 난 어렸을 때 이래서 그랬구나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이런 성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인지 다 누구나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에피소드로 넘어가지 그게 계속 사건으로 나를 잡지를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이번에 여행 갈 때도 41일이 혼자 있었는데 너무 막 불편해하지도 않고 투덜거리지도 않고 막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고 가는데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우 저 너무 괜찮다고 근데 언니 어떻게 하면 저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남편분처럼 응 언니가 어떻게 그런 대접을 어떻게 하면 받냐 그지 초점이 그래서 내가 잘 대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가 막 계속 나쁜 것도 이렇게 시너지가 되지만 좋은 것도 좀 더 더 시너지가 되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랬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도 좋아진 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어제도 이제 시장을 가자고 하면 아 시장 가면 이제 굉장히 짐을 또 조금씩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는 걸 아니 알 거니까 너무 가지고 싶어하고 그거를 또 나는 또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고마웠다는 얘기를 이제 막 몇 번 하죠 어제 오빠 땜에 진짜 이거 진짜 다 했다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생각하는 게 그게 존중인 것 같아요 뭐 남편이니까 뭐 니가 차 있으니까 나 좀 태워다 주는 거지 뭐 해서 뭐 넣어주지 넣어주지 남주냐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래도 차를 못 가 못 태워준다면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제 뭐 택시를 타든지 뭐 다른 수를 써야 되는 거나 근데 그렇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내가 일이 바쁠 거다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이제 가래떡 되게 좋아하거든 오는 길에다 자기는 거기 떡집질려서 가래떡으로 저녁 먹겠다고 뭐 설밀라티 끝판왕이지 거기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마음도 또 그 분주한 가운데 또 자기 밥을 차릴까 봐 자기는 또 그냥 좋아하는 가래떡을 먹겠다 그래서 그거를 또 간장을 이렇게 해주면 그것도 너무 고맙게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어떤 드라마나 어디 갔을 때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그게 늘 반복이 되면 그게 존중이지 어디 가서 근사한 개념을 배워 갖고 딱 누구한테 설파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개념이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진짜 살면서 그거를 정말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자라는 게 애들이기 때문에 전화를 오면 영상에는 아빠 어떻게 오늘 편안하셨어요? 엄마 오늘 즐거우셨어요? 그거 별일 없으셨죠? 그게 이제 안부지 그래 넌 오늘 공부 좀 많이 했냐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일상의 충만함이 얼마나 개개인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말하는 단어가 친절이거든요. 두 분의 영상에서 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미움 갖고 싶지 않고 그러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좋은 사람이 되는 건 거기에 죄가 없더라고요. 근데 두 분을 만나고 나서 친절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딱 저한테 꽂혔어요. 친절. 그러니까 친절하려면 내 신수가 편안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그래 그럼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좀 친절해야지. 그러지 않은 일상이었거든요. 늘 예민하고 늘 왜 쟤는 내 마음처럼 안 하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 상황은 왜 이러지? 그럼 저는 바빠요. 엄청 바빠. 근데 남들은 아 지가 좋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이거 또 서운하고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막 이거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왜 항상 허탈하고 허무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았고 근데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는 명랑한 할머니가 되는 것도 너무 좋은 목표 중에 하나지만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거에 대한 걸 되게 두 분한테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조왕 교수님께서 많이 가르쳐주셨듯이 그냥 우리가 자꾸 사람들한테 잘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시작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잘하기 전에 나한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 사랑하고 베푸는 거 그거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약간 먼저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 먼저 좋아하고 나한테 뭔가 가득 채워지고 평안할 때 흘러 넘치는 게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내림도 보면 그렇고 예린 남편도 그렇고 각자 자기 삶이 되게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누가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적이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되게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분들 보면 각자 자기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면서 그것들이 남한테도 흘러나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느낌이 들고 또는 그런 말을 하셨던 김정은 교수님도 사소하게 만나보면 더 느끼지만 되게 약간 스스로 차이쓰고 순수하시고 사심이 없고 애고 없이 그렇게 있으면서 남한테 주는 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쩌면 앞에서 어머님들이 내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실 때 진짜 어쩔 수 없이 제일 먼저 나, 나를 진짜 돌보는 거 자신의 몸 하나하나가 신전, 챔플리라고 하면 그 신전이 그동안 뭔가 돌봐지지 못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근데 그 문제는 그 어머님들이 시작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회구조가 만든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고치고 싶으면 나한테 시선을 돌려서 내 안으로 넣어서 나라는 어떤 신전, 이런 되게 신성한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다시 한번 돌보고 바라보고 고치고 청소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는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지금 교류하는지를 다 정돈해주고 그렇게 해서 엄마가 행복하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자연스럽게 나를 존중하게 되고 행복해지고 자녀들은 사실 우리도 느끼잖아요. 부모님이 지금 제가 30대 초반에 느끼는 거는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이 안 아프고 건강하고 행복하시면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게 그냥 흘러나와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 서로 화목하시면 자식들한테 더 해줄 거 없어요. 최고지, 그게. 그게 교육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좋았던 거는 저희 집이 이상적인 집은 아니었지만 두 분 사이에 기본적인 존중이 있으셨고 아버지, 어머니 다 좋아주셨지만 어머니께서 또 존중이 넘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냥 그거를 보고 배우면서 아, 나도 나를 존중하면 되는구나가 교육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내 안에 채화되는 거죠. 그러면 나 너무 좋고, 나 존중되고, 불편하지 않고, 나 여유 있으니까 나만 다 나눠주게 되고 흘러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만 보이고 선생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럼 관계 좋아지고 학교 재밌어지고 그러면 뭔가 하는 일들이 다 좀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기 일을 챙기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내 배우자, 또 내 자녀들한테 흘러나가는 것들이 그것들이 자녀들을 스스로 좋아하게 만들고 존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존중이 왜 좋냐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는 행동들이 다 되게 책임감이 있고 되게 좋아져요. 예를 들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음식을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걸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남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내가 이 설탕 밀가루 참는 거는 되게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나쁜 음식이 지금 저한테 피하는 게 쉽냐 했을 때는 저는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보내는 나의 몸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하루하루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 나의 행동들, 내가 하는 일의 퍼포먼스 내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 교류들이 이 음식이라는 거에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난 이게 너무 소중하단 말이지. 그럼 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잠깐 몇 분의 즐거움보다 내가 해내는 이 일의 가치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온전함이 좋으니까 내 사랑 때문에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살쪄. 너 그거 먹으면 건강 나빠져. 너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약간 자기 혐오, 자기 비판? 이런 느낌으로 또는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먹으면 너 살쪄니까 이렇게 되지. 죄책감을 연결시키고.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힘은 사랑이고 사랑과 존중인데 그 힘이 모든 걸 되게 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약간 모든 어떤 우리의 건강관리 행위의 중심의 사람들이 나 너무 미워서 지금 이 모습 탈피하고 싶어가 아니라 나 지금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는데 내 진짜 모습을 보고 싶고 에리님이 저한테 되게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최대 잠재력을 보고 싶어. 나 조금 더 내가 가진 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이게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다만 또 어려운 것은 이런 마음가짐이라는 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존중받고 그 주변 사람들과의 그 교류가 우리 세계관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또 우리 가정 환경 자체가 사실 경쟁하고 남 까내리고 아니면 나 비판하고 나 모자라기만 들고 그렇게 만들어 온 게 너무 당연했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좀 낯설지만 저는 근데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그것들이 지금 조금씩 이해가 되고 공명하시기 때문에 이 긴 영상들을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영상 보고 계시면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저는 거의 자기가 생각하는 것 중에 90%가 거의 누구를 컨트롤하는 일에 쓰거든요. 근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컨트롤이 돼도 재앙이에요. 컨트롤이 되면 자꾸 그쪽에 또 더 근데 누군가를 컨트롤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나를 볼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다 마음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마음이 분주한가 그러면 누가 저렇게 안 될까 봐 누가 그렇게 할까 봐 누가 그런 생각할까 봐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럴까 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내 권한 밖의 일인데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차단하는 힘을 하나씩 길러가면 아 이건 열회 이렇게 빼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건 걔가 생각하는 거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다 빼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하루에 얼마라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늘 분주하게 놓여져 있고 모아져 있으면 그런 생각할 틈이 없이 그냥 같이 흘러가는 건데 그 혼자 그 진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가면 내가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 를 생각하면 반드시 원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영상들을 들으면 아 좋겠다. 쟤는 엄마 좋은 엄마도 있었고 쟤는 또 부모님도 또 사이도 좋았고 그렇지만 나는 뭐 너무 열악하게 걷고 나는 너무 불행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이미 자존감이 너무 없어 자존감이 요즘은 그게 말하자면 무슨 성적표처럼 딱 말하는 거야 나 자존감이 원래 없어 근데 내 환경 땜에 나 트라우마 있어 그리고 나 그런 나는 이런 이런 환경 땜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 다 맞거든요. 다 맞고 그게 진짜 맞는 얘긴데.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침표를 딱 찍고 끝나면은. 되지만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그게 또 뭐가 문제냐면 내가 또 내 연결거리가 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럼 너는 그런 엄마로 그렇게 컸어? 그래서 그런 엄마가 됐어. 그럼 그 자식은 그런 엄마 밑에서 또 그런 연결거리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인류가 다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 내가 그냥 모세가 되는 거거든요. 스토리를 다시 쓰는 거지. 새로 거친. 새로 거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프팅을 해갖고 내가 그러면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어쩌라고. 그러면 그 부모는 무슨 잘못을 했냔 말이에요. 그럼 그 부모는 그땐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한테는 선택권이 있거든.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아 그러면 나는 이제 끊고 그러면 나는 존중이라는 걸 하고 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컨트롤 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없애면 제가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그거는 무책임한 부모가 아니에요. 무책임한 부모는 그런 걸 갖고 무책임한 부모라는 거 없고 기본적으로 사랑이 바닥에 깔려있어서 그걸 봐주는 힘은 어마어마한 그거는 내공이지 무책임한 거 아니거든요. 그거를 봐주는 힘을 내가 기르는 거지. 그러면 야 꼴찌 한다고 못 사냐? 다 살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옆반 40등이 우리 반 저를 40등을 부러워해요. 뭐 너네 엄마는 무슨 필살기가 있나 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런 필살기를 본인이 가지려면.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자존감이 기본이고. 늘 봐오고 그다음에 내 컨디션을 좌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다이어트는 좀 더 폭 넓게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몸이 바뀌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여행 갔다 왔어요. 여행 갔다 와서 운동을 늘 하던 사람이 운동을 안 하고 막 먹고 똑같이 먹고 그렇게 하니까 4kg인가 한 5kg 쪘나 봐요. 그러니까 온 살이 다 아파. 온 살이 다 아프니까 와갖고 잠만 자게 되는 거예요. 시차도 물론 있지만 잠만 자고 뭐 이렇게 에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안 나는. 이거지 이 상태지. 그런데 직장 가야 되니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밥 되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저녁때 누가 술 먹자면 술을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맥락을 이제 아니까. 아 그래. 그럼 나는 너무 즐겁게 지내서 40일 살고 왔고.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다시 커피를 마셔서 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밌게 놀다 왔어. 아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다시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커피 끊고. 나는 이제 지금은 여행 모드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나는 이제 좀 단식을 좀 해보고. 다시 운동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단식을 지금 시작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은 어저께 잠 2시간밖에 안 잤는데 너무 좋은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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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어렌지 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딱 그 개념이 있으니까. 그게 쉬운 거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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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요 왔어. 가 아니잖아. 요요지. 운동 요요도 있고 식단 요요도 있겠지. 그렇지만 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건 귀결로 오는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는 나는 운동하고 천천히 또 다시 간헐적 단식하고 하루씩.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간헐적 단식. 일주일에 한 번씩 24시간 단식을 했던 거를 아무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이 당연히 내 몸은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아 그러면서도 그 4kg 5kg라는 게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생활습관을 잡으면 되지. 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습관을 가져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다른 거는 컨트롤하지 못하지만 음식은 조금씩 조금씩 좋게 넣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조금씩 넣어주다 보면 내 감정이 바뀌거든. 내 감정이 바뀌면 그러면 그게 자존감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지. 화 안 내고. 화를 누군가한테 아니고 나 스스로한테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좋은 음식 먹고 그 음식을 내가 고르는 거 아니면 진짜 시간을 내서 주방을 할 수 있는 거가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고 바른 주변을 끊어버릴 수 있고 온전히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좋은 음식을 내 몸에 넣었을 때 당연히 내 몸은 그런 합당한 반응을 보여줄 거고 이게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였어서 다이어트에 진짜 다시 생각하는 정의, 좋은 음식, 내 몸을 위한 음식의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일을 안 망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저께 시장 갔다 오다가 떡을 사는데 그 가래떡은 나는 그냥 안쳐놓으면 열 개도 먹거든 이만한 거. 너무 맛있지 않니? 그 참기름에 넣어서 간장 조선간 일반 간장 찍어 먹으면 그냥 마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날은 그냥 거의 쓰러져서 하루 종일 보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그게 너무 먹고 싶을 때는 먹잖아요. 근데 어제는 떡을 사러 간다는 거야. 오빠 몇 줄 먹을 거야? 나 세 줄, 그럼 세 줄만 사자. 그랬더니 당연히 안 먹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는 먹으면 내일 뒤져. 근데 왜냐하면 나는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입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쁘게 선택하는 거지. 안 먹기로. 아 먹고 싶은데 좋겠다 오빠는 좋겠다. 떡 맛있지. 이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끌려가는 거. 끌려가는 거고. 내가 선택한 거네. 완전 다르죠.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게 컨트롤이지. 그것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내 자유주의로 되고 내가 다른 사람 너 먹지 마. 오빠도 먹지 마. 오빠가 내가 밥 해줄게. 이 장본 거 이렇게 많은데 무슨 떡을 먹어. 이렇게 이런 거는 그게 내가 컨트롤하는 안 되는 영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입이 이렇게 돼서 들어오는 거지. 오빠 떡 먹어. 난 안 먹어. 삶에서 그런 것만 선택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거네요. 네. 단순해요.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제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똑같이 어머니도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되게 약간 한 유치원 때까지는 큰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버릇없게 구나거나. 그럴 때는 되게 엄격하셨어요. 근데 그런 잘못이 아닌 이상 제가 하고 싶다는 것들은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은 이렇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 그거를 한 사람은 되게 자연스럽게 뭐랄까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그걸 열심히 하게 되고 거기에 힘이 있고 지속하는 것 같아. 책임도 지고. 그래서 너도 이 세상에 채무를 많이 가진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나누고 계시고. 어 백해야지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서로 모든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게 나는 좋은 운을 타고 났지 난 좋은 엄마 만나서. 그 다음에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공부를 하고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그렇게 역할이 된 거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못 나서가 아니라 그 역할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못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연계되면은 됐냐면은 요렇게 또 서로 보충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것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아까 질문에 잠깐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 그런 거. 근데 그 미리 얘기를 하면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딱 그거예요. 그니까 진짜 의미 있게. 의미 있는 거는 다른 게 의미 있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게 쓰여지는 것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몸도 넓아야 되고 그런 거지. 제일 제가 두 분을 통해서 저 또한 많이 배우는 게 그 모든 과정이 방향이 나로부터 시작했지만 귀결이 내가 아니에요. 결국은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싶은 그런 기버. 요즘에는 기버라는 말 많이 기버라든지 그냥 왜 그렇게 퍼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그게 굉장한 지금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두 분한테는. 그게 제일 재밌죠. 그게 재밌죠. 근데 그 재미를 느끼라는 얘기죠. 저도 일하면서 더 그걸 명확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 앞에서 막 나눠줄 때 그 기쁨이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누구한테는 있는 본성이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써봤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고 건강을 찾았다 그러고. 이런 거를 보면 아 이게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그렇게 또 수혜자고 겸이도 또 이걸 통해서 굉장히 또 같이 성장해가는 걸 같이 느끼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묘한 인연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만 통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또 이런 통로로 쓰이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통로로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저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의 어떤 통로가 되고 또 그게 매력으로 보여서 또 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인연이 있는 거지 아니 무슨 요리를 하면서 반지를 끼고 요리를 하면서 무슨 시계랑 팔찌를 그렇게 끼고 하세요. 그렇지. 근데 나는 끼잖아.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게 안 거짓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팔찌 어디서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게 통로가 되는 사람한테는 또 그 사람 거가 봐지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쓰여질 통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 거가 통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모든 일을. 우리 에리님은 나누어주는 삶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인생에 크게 봤을 때 이제 후반전을 다시 시작하신다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에 있었습니다. 장래 희망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우 진짜 너무 신선하지 않아요? 60 먹은 사람한테 장래 희망.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너무 좋은 질문이야. 그니까 정말. 내가 뭐 몇 살까지 살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내일도 장래잖아요. 근데 저는 워낙 그 계획적이거나 뭐 이렇게 체계적이거나 뭐 이렇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저걸 딱 라이프 스타일을 몇 년도에 뭘 하고 몇 년 지나선 뭘 하고 이렇게 딱 그렇게. 라이프 그 계획을 갖고 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그런 거하고 거리가 먼데 나이가 들수록 더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게 나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그거를 다시 내려놓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역시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방향은 정말 명확해요. 방향은 뭐냐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 뭐라 그래 뭐라 그래야 되나. 어디 취직을 하고 취직을 해서 어떻게 뭐 그런 그런 얘기 일이 아니라. 아니 취직을 해서 해도 되지. 내가 쓰여지는 거야. 쓰여지고 저 사람이 좋게 돼. 그런 일이면 최고지. 근데 누구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의미부여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수도 있지만. 하고 있는 일을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 가치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장래 희망은 그렇게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건데. 그 방향성은 내 걸 나눠서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건데. 근데 그러려니까 목표가 뭐가 생기냐면 내가 나눠줄 수 있는 툴들을 더 갖는 거지. 지금은 그 영어 공부를 하면 더 자연스럽게.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여행을 가서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 영어를 제가 준비해 가기도 했고 그때 옛날에 공부했던 것들이 다시 또 오고 그다음에 이게 좋게 쓰이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니까 그게 뭔가 나를 막 드러내고 어디 가서 뭐 그럴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너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일단 내가 자유롭고. 자유롭게 내가 내건사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좀 더 도울 수 있는 틀을 좀 넓히면. 돌로밑이 올라갔을 때. 아주 가파른 긴 길이었는데 그 길로 그 가족이 아주 어린 애까지. 애들이 애들이 다섯. 다섯인 엄마 아버지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다 올라오더라고요. 다 올라왔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갔겠지만 가서 내가 그래서 이게 다 니네들이냐.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또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이게 왜 얼마나 큰 공원을 했고. 세상에 너무나 훌륭한 애들을 키우고 있다. 세상에. 그런데 그게 진짜 그때 내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런 애들을 각자 이렇게 장비 입혀갖고 혼자 그냥 걸리는. 그게 옛날 같으면 극성맞다 이런 시각이 될 수도 어떤 사람.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자란 집에 애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까. 막 그게 너무 막 내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가 지금 아이들이 세상에 어떻게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고 각자 올라오는 거예요. 물 한 병씩 들고.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더우니까 막 땀을 흘리고 그 눈밭에서 옷을 벗고 막 사진을 찍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엄마 아버지하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내가 표현해 준.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막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훌륭하다 그랬더니 그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는 왜 우리한테 맨날 불평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 인류의 엄마들이 다 그건 똑같은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표현해 주고 싶은 것들이 내가 만약에 그런 게 자신이 없더라면. 굳이 뭘 가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내가 들었던 그 느낌 그대로. 그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자유롭게 느껴졌고. 내 장래 희망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진짜. 어찌 보면 나는 옷을 남의 옷도 잘 입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재줄 수 있잖아. 그럼 사람이 이랬다가 갑자기 도시 여자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옷을 좀 피고. 얘 너 머리 좀 여기 좀 더 가서 내가 잘라줄 수 좀. 이렇게 잘라봐 봐. 이렇게 그런 안목을 내가 갖고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 것도 어쩌면 장래 희망이 될 수 있죠. 삶의 의식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진짜 따라하고 싶은 영향. 그런 것들. 그런 게 장래 희망인 것 같아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날씬하고 몸매 예쁘고 예뻐도 자기 자신. 난 항상 부족해. 나는 누구보단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어머 너 오늘 예쁘다 이러면 아니야 나 뭐 별로야. 항상 그게 그냥 기본이었거든요. 뭐 그게 근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만약에 그런 마음을 준 거니까 저한테 고마워 나 오늘 괜찮아. 막 이제 이렇게 저도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 나를 이렇게 누군가가 예뻐 예쁘게 보는데 그 사람한테 아니야 나 아닌데 이러면 아니 그 저 사람의 진심을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나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겸손에 대해서 우린 잘못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떻게 가서 그렇게 하면 막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 그러다가 너 이 옷 예쁘다 그러면 딱 두 가지 반응이 되잖아요. 이거 싸구려 아니면 옛날부터 있던 거 그니까 이 아니 누가 싸구려인지 물어봤고 누가 그 뭐 새로 샀냐고 물어본 게 아닌데 이쁘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자연스럽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는 게 그게 제껀 줄 알고 그걸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옛날에 요리를 누굴 뭘 해 주면 맛있지 마시고 아유 남들도 다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나는 그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저가 뭐였냐면 아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내 기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타고난 거예요. 나한테 준 거라고.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었던 건데 그러면 나는 이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쓰고 좋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 그렇게 맛있으면 죽이지. 왜냐하면 그게 내 거가 아닌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오히려 더 선포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각이 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면은 되거든요 어우 너는 진짜 떨떨하다 정말 공부 잘한다 그리고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그런 서치 능력도 있고 막 한 번 말하면 딱딱 알아듣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부러운 차원이면 말을 못 하거든. 부럽고 그럼 시세 차원이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게. 진심이면 그러고 나는 그게 부럽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이 너는 그걸 가졌다지 나도 그걸 노력해서 갖고 싶다는 아니거든요. 이번 생에서는 긁는 거지 그러면은. 어우 야 너무 좋대 대단하다. 까지각 심플한 거고 근데 그거를 전할 필요는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누가 나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날 우쭐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해질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그 우쭐할 일도 아닌 거지 그거는 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좋아요. 우리. 최겸님의 장래희망은? 멀리 이제 봤을 때는 저는 잘 죽고 싶고요. 죽을 때 이제 죽을 때 잘 죽고 싶다. 사람들한테 충분히 도와주고 많이 도와줬고 진심 많이 주고받았고 재밌는 거 많이 해봤고 이제 더 뭔가 궁금한 거 많지는 않고 그냥 해볼 경험들 다 해봤다. 이제 아쉽지 않다. 근데 사실 요즘에 좀 그런 감정을 좀 가끔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게 많긴 할 텐데 가끔씩 요즘에 되게 충만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 좋게 보낼 때 그럴 때 되게 신기하게 느끼는 감정이 아 이렇게 여기서 죽어도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별로 더 여항이 없다는 말이 뭔지를 좀 느끼는 순간들이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좀 있었어요. 갈수록 좀 자유로워진 느낌이 있고 그래서 약간 죽을 때도 그런 느낌이면 좋겠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일단 요즘에 좀 좀 큰 그림에서 얘기하자면 여전히 저는 제가 받은 사명이라는 게 미션이라는 게 어쨌든 건강을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관련해서 뭔가 우리가 잘못 보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더 잘 바라보게 그리고 더 전문가들 더 연결시키고 우리가 같이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좀 똑바로 보자 과학에 맞춰서 그 일들을 되게 잘하는 또는 이 일들을 잘 기획하는 기획자로서 역할을 잘하고 싶어요. 그 과정의 콘텐츠라는 건 수단이겠죠. 그리고 그 일을 해낼 때 또 다른 수단이 저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랄까 겸엑스 라이프샵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샵이 지금은 이제 어떤 간편식들 근데 간편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좋은 음식들 그냥 제가 집에서 먹는 거를 그냥 공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더 안전하게 보관했다 정도의 이런 정도의 어떤 가정식 가공식품인데 가정식인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저희 회사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린이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요리를 직접 하시지만 사실 또 젊은 분들 또는 1인 가구 분들 이런 분들은 또는 애기 엄마들 애기 엄마들은 사실 지금 그거 외에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는 형편이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이제 음식을 채우는 걸 도와주는 것들 사람들이 각자 한 명 한 명이 다 질병 지금처럼 많이 걸리지 않고 다이어트에 이상한 시간과 에너지 쓰는 거 또는 약에 쓰는 거 병원에 쓰는 거 그걸 다 나한테 돌리고 나의 자기 개발 또는 한 사람의 예린님이 지금 가지는 이런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면 그럼 우리나라는 그 복원에 지출하는 돈들이 엄청 줄어들 거고 이상한 데 들어가는 게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더 뭔가 나라의 성장이나 또는 이런 안정하게 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진짜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가 더 잘 살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좋은 교육 시스템과 더 많은 사회 환경들을 만들어내면 제가 죽는 순간에 뭔가 저는 되게 기대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되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자기 하는 운동들이 있고 누구나 다 식단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 방식들은 각도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식단 관리하고 있고 누구나 다 운동 중요하게 생각하고 잠 당연히 중요하지. 지금 잘 시간인지 너 뭐해 이런 게 당연해지고 예를 들어서 애기들을 8시간 안 재우는 부모님들이 약간 좀 죄책감을 느끼고 잡혀가고 잡혀가고 그러니까 지금 뭐하는 거야? 너 학원 그렇게 보낸다고? 이런 게 약간 엄마들 사이에서 이제 야 나 때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참 신기하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막 버스에서 담배 피우던 이야기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것처럼 애기들을 4시간, 5시간 재우고 학원 계속 보내면서 키웠던 것들이 되게 신기한 과거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그때는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귀한 우주로서 존중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냥 뭔가 그렇게 큰 사람들은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40만 구독자분들이 서로 되게 보면 신기한 게 댓글에서 봐도 우리 모르는 사람들인데 서로 존중이 엄청 끈끈해요. 우리 오프라인에서 행사할 때 봐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느낌인 거야. 이게 한국 사회에 5천만, 6천만으로 가는 거지. 저는 그렇게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고 그걸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컨텐츠 연구, 저는 대수석에 전문가들한테 지원하는 것들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겸해서 납작하는 것들, 음식들 잘 만들고 또 어떤 교육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저는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뒤, 5년 뒤쯤에는 공부를 하러 갈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이제 조금 더 제가 깊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좀 공부를 길게 하고 싶어요. 그때는 다 내려놓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 더 제가 40대가 됐을 때는 더 레벨업 돼서 와서 이것들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정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략의 그림이고 솔직히 저는 이제는 좀 느끼는 게 저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또는 애님이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약간 지금 진짜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종교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너무 확실해요. 너무 이렇게 도와주시는 힘들이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그 우연들이, 그리고 저는 진짜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사랑한다 했지만 이게 뭔가 나 엄청 좋은 사람이고 나 짱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차분하고요. 별로 이렇게 편안해요. 그냥 나무 이런 느낌. 오히려 반대로 나, 나 사랑하지만 동시에 나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나는 그냥, 나 그냥 별거 아닌데? 근데 이렇게 되는구나. 어, 잘 쓰인다. 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쓰여야 되지? 이런 느낌 가면서 가니까 되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크게 내가 계획을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또 중간에 우연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귀인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초심 그대로 그것만 간직하고 중요한 건 사람들 잘 돌보는 거 지금은 저 또는 저희 지금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우리 팀원들 그리고 우리 가족 그냥 또 이제 여기서 만나는 이 사람들 콘텐츠 만난 사람들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들 잘 전해주고 또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재밌게 놀고 그러면서 또 하루하루 우리가 사실 인생이라는 게 게임이기 때문에 막 너무 힘들 건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좀 그 게임들 재밌게 잘 기록하면서 나아가는 게 제 장래 희망이죠. 40만명이라는 구독자가 너무 어마어마한데 진짜 호사다마라고 최근 영상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을 원래 저는, 저 같으면 그 사람 하나하나 잡고 다 설명해줘야 되나? 이거 아니라고 내 내 진심은 그게 아니고 내 의도는 이게 사실 전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거 에너지를 너무 그 사람의 기분을 제가 컨트롤하려고 했던 거였던 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하고 명확한 거는 내가 그 겸이한테도 그때 여행 가서 거기다 보냈는데 내가 그 순간에 진짜 순수했고 정정당당했으면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오류가 있어서 누군가한테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안타깝고 죄송한 일이지 내가 나를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막 그걸로 막 내가 상처가 된다는 얘기는 어쩌면 내가 거기에. 의도가 있어서 자꾸 설명하려고 그 상처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랬구나 앞으로 이걸 정말 유념해야겠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이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발전으로 나가는 거지 그걸로 막 상심하고 그 사람들 마음을 막 돌리려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성장이라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면 돌파하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 아 저게 어떻게 보면 정말 뒤에 숨거나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텐데 나 같으면 그냥 대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게 저렇게 덤덤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지? 대단하다. 덤덤하지는 않았지? 마음 아팠지? 마음이 아팠지?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최근에 자폐 스펙트럼 이슈 관련해서인데 그 영상에서 나왔던 만 2세대의 자녀가 자폐 스펙트럼 의심된다고 부르기는 좀 너무 무례하고 거의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낸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갭스라고 하는 이렇게 또 장 건강과 이런 정신 전체 건강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책을 본인하고기도 하고 이미 그 관련된 자료를 너무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의 생리학적 문제들과 또는 장애 문제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가고 근데 그게 어린 시절이나 어떤 우리가 유전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는 이게 또 우리가 그중에서 하나인 자폐 스펙트럼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또 우리가 5세 이전 특히 만 3세 이전까지는 아직 뭔가 되게 많은 게 만들어진 시기라서 바꿀 수 있는 어떤 가소할 수 있는 점토처럼 빚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슈를 조금 더 이렇게 어머님들 마음을 공명하지 못한 채로 이제 저는 뭐랄까 자폐 치료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 자폐 치료라는 단어는 되게 조심스러운 단어라는 걸 그때 저도 처음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던졌지만 여전히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죄송한 마음 그리고 그 고통들 좀 온전히 느꼈어요. 그 어떤 느낌일까를 아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과 다른 차원으로 느꼈고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에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건지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건지 저는 그냥 그분들이었어요. 아 이분들이 아 맞네. 생각해보니까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많이 지난 상태에서의 어머님들께서는 분명히 다들 고생을 하셨고 노력했는데도 안 됐잖아. 근데 지금 와서 그걸 들으면 이게 그렇지. 얼마나 상실감이 크냐. 오히려 더 불편하죠. 불편하지. 아주 불편하지. 그래서 근데 또 아직까지 제가 뭔가 관련해서 뭔가 단순히 가볍게 던지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만 그냥 그분들의 어떤 현재까지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세계관들을 공명하는 게 저도 똑같이 고통을 느꼈던 것 같고 근데 그 순간 잠시 고민하죠.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했는데 그냥 시작한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는 분들한테 간다.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진다는 여전히 고민해봐도 의심이 없고 그러면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아 그런 것들을 느끼실 만한 감정들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조금 섬세하게 잘 하자라는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결국에는 결과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제가 8년 전에 이거 할 때 여러분 상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타벅스에 가서 그냥 논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사는 저한테 너 뭐하냐 물어봤을 때 나 다이어트 연구해. 그러면 스타벅스 가서 그냥 읽고 정리하고 노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실제로 난 일이에요. 그게 쌓이면서 발생하고 결과가 나타나면서 뭐가 바뀐 거니까 그래서 저는 과정이나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어떤 건 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로. 과정은 나한테만 납득 지키는 거지. 결국에는 제가 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 팀원들한테 말했는데 우리가 3년이 지나서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건강해서 했지만 자폐스템 관련해서도 또는 장공근 관련해서도 우리 팀이 지금 하는 일이 5년 뒤에 평가받을 때 10년 뒤에 세상을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를 딱 보고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 그거 한다. 지금 당연히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나타난 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뭔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1, 2, 설명할 필요 없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소중하게 써서 결과로 증명하면 끝난다. 그리고 우리 바꾼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고를 내려놓고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뭐 하지? 그리고 결국엔 결과로 증명하는 거다. 그리고 결과에서 증명됐을 때 또 사람들이 그때 가서 얘기하겠죠. 아 이런 거 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근데 지금은 사실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예전히 저도 그냥 알아차리고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은 다 각자 어느 시점에 저를 봤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제가 8년 전에 꿈꿔왔던 것들이고 계획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제가 7년 전까지도 사람들한테 너무 그때는 이제 약간 지금보다 더 마음의 욕 없으니까 얘들아 이거 이런 논문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렇게 봐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라는 말을 정말 힘써서 하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분명히 바뀐다. 시간이 걸리면 된다. 이게 미래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시간이 지나서 바뀐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탕에 대해서 알고 있고 밀가루 조심한 사람 너무 많고 식단할 때 함부로 이제 칼로리 제한하는 거 조심하고 좋은 음식 잘 챙겨 먹는 거 신경 많이 쓰시고 엄마들 자녀들 식단 되게 조심하고 이제 다이어트는 운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이제는 잠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하네. 이제는 전통적인 전문가 분들도 간호사 단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옛날에는 저탄수라는 얘기만 나오면 여기저기서 이제 공격했는데 지금은 저탄수는 깔고 가고 다만 이제 거기 안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이거는 이미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뭔가 봤던 것들 일정을 하기 때문에 또는 외국에서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 5년, 10년 지나면 제가 그러니까 되게 낙관적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되게 똑똑해서 되게 유연하고 똑똑해서 한국은 분명히 5년, 10년 지나면 지금 우리가 이 채널에서 공명하는 이야기들이 꽤 자연스러운 이제 대중화된 이야기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뭔가 많은 게 바뀌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